고장하실 텐데,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, 가요! 네, 꼭 하셔요. 너무 심상하면 머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내 호흡을 위해서. 이거는 머리만, 머리를 말아주지 마시고, 목소리를 하는데요. 헤드로 말아야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헤드와 손을 말아야 할 것 같아요. 월요일에. 이제야, 이제야, 이제야. 이제야, 이제야. 그럼에도 날이 되어주면! 이제야, 이제야! 정말, 나도! 다 바꿨어 미니스카드 미니스카드 가 어? 바로바람사람들 가야가 요기만 두세사람들 담았어 끝까지 남은 사람세사람들 네 책임식 먹어요 명자 미니스카드 명자인데 매일이 다 명자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는 쉽는지는 못하시기 때문에